저 이때 만주시사회에서 갔었는데 이분들 때문에 기절 안 좋았어요. 빛나는 샤이니 때문에 패션에 어떤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을 다 매치하셨어요. 키씨가 옷을 진짜 잘 입었어요. 키씨는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하이 패션의 어떤 스타일링을 선보이셨어요. 레깅스랑 레이어드를 했죠.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만 틀려도 되게 이상해지는 건데 정확하게 너무 예쁜데서 끊어졌고 제가 입을 때 비호감인데 이런 친구들이 입으니까 참 예쁘네요. 아니 너무 예뻐. 이 친구 1등 드리게 했어요 저거. 1대요 브라보 1대요. 그럼 김상현 현기씨 어떻게 하나요? 이대로 내려가시나요? 치열했던 배우들을 제치고 샤이니 1위. 키 같은 경우는 진짜 차세대 패션이 스타예요. 지드래곤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어리기도 하고 차세대 패션이 스타의 면모를 보여준 샤이니 1위.